이쁘시네요. 보살님이 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언니 원래 내 성격이 되게 강하신 거야 아니면 내가 강하려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는 거야. 후자입니다. 그냥 내 아니요 해. 후자 전자 하지 마시고. 후자가 뭐였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남녀 사상.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나는 뭐든지 잘하는데. 나는 뭐든지 올뚱하게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남동생이 있다. 오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집안에 있어. 그러면 엄마 성격이 되게 보통 성격이 아니었나 봐. 어떻게 보면 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미안해요. 또라이에요. 아닌가요? 너무 엄마를 그렇게 표현해서 기분 안 좋은가요? 아니요. 기분 안 좋다기보다 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 딸이 잘할 때도 칭찬을 좀 엄마가 해주셔야 되거든. 내 남동생이 잘한 것만 오냐 오냐. 너는 그냥 땅에 흙도 밟지 마라. 땅에 손 엄마가 흐뭇혀줄 테니까. 내 손 밟고 올라가라. 그게 남동생한테 돼 있던 엄마의 성향이었던 것 같고. 남동생을 되게 내 신랑보다 내 우리 딸보다 따님이죠. 따님보다 엄마가 오직 남동생 하나만 알고 이 세상을 사신 분 같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도 남동생을 사랑했거든. 사랑했는데 한쪽으로 너무 편의를 해버리니까. 사랑이 어딨어 시발 솔직히. 짜증나지. 안 그래? 맞아요. 나도 내 남동생을 지금 위로해서 지켜주고 싶은데. 네. 집에 오면 동생한테 엄마가 오냐 오냐 맨날 하거든. 네. 그리고 같은 성적표를 갖다 줘도 언니가 백점을 맞았단 말이지. 남동생 오십 점 맞았어. 너 백점 맞았냐 땡이야. 네. 남동생 오십 점 맞은 애한테는 내일 되면 잘할 수 있어. 그한테는 충분한 기대를 그만큼 엄마로서 해주시면서. 네. 안 그래?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언니가 이 마음이 물을 딱 닫아버리고. 네. 딱 나 아닌 이상. 네. 내가 또 상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별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네. 딱 내 선에서만 딱 지키는 편이야. 네. 그리고 늘 성격이 곤도 세워졌으니까. 네. 늘. 네. 내가 왜 곤도 세워진지도 몰라. 네. 내 엄마가 준 그 사랑법이 이렇게 나를 편하게 만들어 버렸어. 네. 남이 준 것도 아니야. 엄마가 동생하고 나하고 나하고 차별한 그 저기 면이. 네. 딱 진짜 개 엄마 같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한테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지만. 네. 내가 보기에는 남동생을 아마 판사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네.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나 봐. 네. 엄마가. 네. 근데 그래서 너는 그냥 남동생만 우리 남동 우리 아들만 잘되면 돼. 네. 너는 그냥 그냥 너는 그냥 대충저충 해도 돼. 네. 엄마한테는 언니라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어. 네. 긴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빨에 악을 물고 입에 악을 물고 진짜 돌 씹듯이 내 이빨을 깨물먹으면서 아마 언니가 어렸을 때 공부라는 단어를 진짜 눈 터지도록 공부를 하지 않았나 싶어. 네. 엄마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어? 남자만 장땡이 아니다. 네.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엄마가 언니가 보여줄게 이 암에 피 터진. 네. 그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돼. 네. 그쵸? 네. 근데 지금은 지금도 지금도. 네. 엄마가 나한테 한번 내가 어렸을 때 너한테 그렇게 해서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이면 조금 괜찮을 법도 한데. 네. 지금도 엄마는 남동생밖에 모르신 것 같아. 네. 그냥 맞아서 내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커. 네. 그리고 한번 물어봐. 남동생은 뭘 해도 괜찮다. 괜찮다. 근데 당신 엄마 머리 꽤나 아플 거야. 지금. 많이 아플 거야. 어? 내가 소스 하나 줄 거야. 네. 어? 네. 그렇게 떠받던 남동생. 네. 지금 펜치 못해. 삼사 년 전부터 그래도 남동생은 누나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엄마만 누나한테 뭐라 그랬지. 네. 남동생 그래도 그냥 누나 가져. 네. 다 누나 가져. 맞아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네. 남동생은. 네. 엄마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네. 엄마 혼자 요리했다가 저리 했다가 마음을 뒤집은 것은 엄마였지. 네. 남동생이 엄마한테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 간절은 엄마가 시키는 거야. 두 어? 둘이에요 셋이에요. 둘이요. 둘 둘이 두 형제 자매 남매 간에 당신 자식을 뱃속을 놔 놓고 둘이 다 이렇게 뭐 친하게끔 만드는 것은 엄마였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한 남동생이 낯선 남동생이 됐지. 네. 편안한 남동생이 결코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치? 네. 그런데 지금 3, 4년 전부터 희한하게 남동생 집에 오한이 끼기 시작했단 말은 뭐냐면. 네. 나부터도 당신은 엄마 옳기한테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은 못 돼. 네. 그리고 조잘졸잘하는 성격이지. 뭐 자릿사니 뭐 하니 그런 성격 못 된다고. 네. 딸처럼 대하듯이. 네. 딸한테 그렇게 강요했듯이. 네. 내 맨홀인한테 그렇게 강요하시면 했지. 네. 맨홀인한테 차분하게 대하시는 분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이 기가 보통기로 들으신 분이 아니거든. 네. 무조건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마. 아니에요. 성의 없는 대답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잊어버리고 있던 그 기억까지 다 이렇게 꺼내주셔가지고. 네. 네. 지나고 보니까 다. 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옳게도 그 엄린의 집이라는 단어에 구속하는 게 단어가 너무 싫었을 거야. 네. 그리고 우리 남동생께서 언니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뚜렷하게. 언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딱 하는 성격이에요. 네. 항상 결론과 본론, 소론이 딱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남동생 그거 없어요. 네. 소론도 있고 결론도 있고 중관도 있고. 네. 그래서 항상 남동생은 용의 머리는 있는데 꼬랑지가 없어요. 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물을 흘리는 대로 가야 될 그 성격이 우리 남동생 성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동생이 사회적으로 위치적이나 크게 뭐 나란녹을 먹는다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아. 네. 원래 사주는 나란녹을 먹어야 정상이겠지만. 네. 내 엄마가 너무 기대를 컸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확 손을 놓지 않았나 싶어. 네. 엄마의 기대감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데 언니가 진짜로 중요한 것은 어? 내가 한 가지 어? 한 번 동생을 생각한다면. 네. 아마 동생이 지금 되기 힘들 거예요. 어? 동생 와이프가. 네. 둘이 등 돌리게 보여.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은 안 했다 치지만 남남으로 살게 보이고. 네. 지금. 네. 그렇지만 남남으로 산들. 동생은 걱정되지만 언니가 솔직히 동생한테 그닥 관심 없어 이제는. 네. 솔직히 관심 없어. 왜? 네. 내가 너한테 베풀 때는 넌 안 쳐다봤잖아. 네. 내가 누나 누나 했을 뿐이지. 네. 내가 힘들었을 때. 네. 너 나한테 손 한 번 뇌물해 주지 않았잖아. 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 네. 잠을 잘 때 나 솔직히 잠 못 잤다. 네. 나 너무 힘들었다. 친정 때문에. 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생만 단어도 이전에 옛날에 내가 그랬던 동생도 없어졌어. 네. 그냥 언니 속으로 저것들이 진짜로 바람을 피워서 하나가 좀 쪽박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어.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내가 당했던 만큼. 네. 너도 한 번 짓밟혀 봐라.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니가 짓밟혀야지 니가 내 심정을 알겠니? 딱 그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엄마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네. 언니 마음 까놓고 이야기합니다. 네. 언제까지 살까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엄마 솔직히 관심 엄마한테 관심 없어요. 네. 일명 이름만 하면 안 돼요.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 좀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네. 언니 마음이에요. 네. 틀렸으면 따지세요. 아니요. 나 주잖아요. 이 카메라를 대놓고 기회를 주는데 왜 못 따져요. 저 까놓고 싶으면 까요. 아니요. 왜. 지금까지도 엄마가 나를 무시하고. 네. 지금까지도 나를 소나기 갖고 오락가락. 네. 내가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 네. 이제 악밖에 바친 게 없어. 네. 그러니 나는 이제 당신한테 사랑을 못 받았지만. 네. 난 당신한테 남은 재산이라도 받아야 되겠거든.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니가 여기에 오늘 정보로 온 목적은 엄마 언제 죽어서 그 재산이 나한테 언제 올까요야.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 언니가 한침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네. 딱 반 당하고 싶지. 네. 남대라고 해서 내 동생한테 다 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왜. 나도 벌어서 그만큼. 나도 엄마한테 종로를 됐어요. 네. 나도 엄마 벌어서 엄마한테 엄마가 해달라고 다 해줬어요. 네. 근데 엄마는 지금까지도 아들밖에 몰라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스물통을. 어. 해야 돼. 뭐든지 힘든 힘들면 언니는 부르다가 나 이렇게 됐어. 나 이렇게 됐어. 나 이렇게 됐어. 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막상. 필요할 때는 다 남동성 다 줘버렸잖아. 네. 나부터 하나 하겠어. 그렇죠. 네. 응. 여기도 엄마 연세 좀 써봐요. 그런데 노인애가 귀가 너무 세요. 음. 웬만한 귀가 보통 귀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창창해요. 네. 맞아요. 쪼랑쪼랑해요. 네. 응.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까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래 사시니까. 아. 아. 이 분은 죽을 고비를 여섯 번은 넘겼어야 돼요. 여섯 번이나. 네. 그 정도로 사주로 오게 세단 말을 하는 거고. 네. 네. 여섯 번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을 때도. 네. 이분이 그냥 오지는 않았어요. 고생 꽤 하면서 왔어요. 네. 오신 것은 맞아요. 네. 긴 거 긴 거 기고 아닌 건 아니니까. 네. 맞아. 그러나 너무 내 신랑한테 받지 못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 내 남동성한테. 네. 신랑 삼아 다. 네. 내 남동성한테 모든 걸 올인해 버렸다고. 네. 내한테는 딸이 없어. 네. 이 엄마 성격상.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지금 빗수에 꽂혀버린 거야. 제대로. 네. 나도 잘했거든. 네. 그러니까 화가 나거든. 네. 한매치거든. 네. 엄마가 어딨어. 개뿌리. 뭐가 이게 엄마야. 딱 언니 마음이야. 네. 틀렸나. 아니요. 이거 엄마 내 엄마만 아니었다면 나 솔직히 이야기할게. 네. 머리 짓 뜯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싶어. 엄마만 아니었다면. 네. 마음속이 그렇다고. 네. 언니 네 마음속이 그렇다고. 네. 아닌 말 아니라고 해. 아니에요. 그렇잖아. 네.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워. 네. 엄마한테. 네. 어. 끝끝내. 엄마가 유언장 쓰기 전에. 엄마한테 언니한테 돌아올 재산 별로 없어요. 알았어요. 언니는 아마 동생하고 다음에 소송으로 가야 될 거예요. 가야 되기 전에 내 것은 아까 돈. 나도 이제 돈 받고 싶다 했잖아요. 네. 그전에 다 받으세요. 네. 알았어요. 네. 나 이건 힌트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이미 동생은 이미 해 먹을 거 많이 헤쳐먹었어요. 네 맞아요. 많이 엄마 거 반 넘게는 다 헤쳐먹었어요. 네. 지 와이프하고 지하고 다 헤쳐먹고 나서. 네. 이제 그 나머지는 언니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네. 솔직히. 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잖아.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머지 건 지가 다 헤쳐먹었으니까 지금 나머지 건 내 건데. 네. 이 엄마가 정신도 아직까지 못 차리고 있어. 네. 자꾸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엄마도 망하고 동생도 망해 이러다간. 그럴 거 같아요. 응.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나한테 언니가 솔직히 말할게 나가 그랬잖아. 지금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산이 더 이상 물러나가지 않게 그런 마음. 네. 어 이제는 동생이 나버라고 싫어. 나한테 보이는 거 이제 재산밖에 없어. 네. 내가 그만큼 당했으니까.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내년 내후년. 네. 내년 내후년 재산 다 옮겨 놓으세요. 본인 앞으로. 네. 그래야지만 동생이. 그 동생 와이프가 저절로 놨던 게. 그럴 때 아마 확 터질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저절로 놨을까요? 아까 뭐 무당이 뭐 내가 바람 피운 거 하여. 그걸 내가 재료 치는 문제거든. 네. 막상 네가 바람 피운 거 봤어. 그럼 너도 할 말 없어. 맞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네. 그러나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런 훗날 남동생이 다 그 책임졌을 때는 내 엄마가 또 돈 대줘야 돼. 그니깐 더 이상 언니 꺼야 이거 나머지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네. 언니 꺼라고. 그 이상 빼나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재산 지키세요. 네. 응.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